잘게 더 먹게 됐는데 진짜 맛있겠다 물에 빠져 물에 빠져 물에 빠져 과자 그리고 계란 한입 계란 片잎 이제는 치즈가 너무 맛있게 먹어볼게요 마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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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안되네 차채 야 근데 고춧가루 녹으면 또 빨갛집 아니야? 시원하네 어 한정만 달려 어 고춧가루 죽은데? 네 뭐 여기다 볼래 속 모자라면 내가 저기 하려고 그랬거든 괜찮지? 응 아 오랜만에 지리킹 지리 소고랑 이렇게 오네 근데 거절이네 초콜릿 과제리에서 금방했어 아 남부 소고랑 지금 쌈의 지금 맛있어 다운아 대접 하나만 갖고올래? 응 이거 좀 더 덜어놓고 안좋고만 갖다 우리 더 먹는 대접 우리 아빠 저기 아 이따가 네 네 응 이따가 내일도 한번 써서 드실려고 됐어? 그만하면 되겠지? 파란떡 어디갔다 쳤니? 응? 파란떡 어디갔다 쳤어? 너도 이것도 담아놓을게 한편밖에 안 나고 한국에 있는 박혈방 안 넣어 거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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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도 섞어야 돼 이 섞어야 돼, 이 섞어야 돼 하얀게 몇 번 나가겠어 맛있냐? 모짜렐라 음 동글로 좋은 거 빨갛게 싸지 않지? 싸지 않지? 야 너 어디서 다 묻었다 쑥쓰릴 수 있어 영차 엄마가 진짜 좋겠다 응? 솔직히 그냥 그래 엄마가 상당히 야단을 칠하네 좀 덥지마 좀 덥지마 이찬전이라고 데리고 드셔야나 아 솔직히 맛있다 여기 맹을때 응? 왜 진짜로 빨길래 하면 돼 왠지 알아? 셔 이거 얘네래? 포기를 이렇게 담으려고 쩔 쩔 쩔 쩔 포기를 이렇게 담으려고 쩔쩔 쩔쩔 다 묻려 놓고 수업만 지어 버리면 되는데 친문에 맞으러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가 셔 버린 거야 얼마나 아픈 물이었어 그의 냄새가 자꾸 쉰다고 하는 거야 날씨가 쉬니까 한낮쩔은 셔 버리잖아 쩔 꽃 extraordinary 새우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